이제 자본에서 시작을 시킬거에요. 다시한번 세번 시작! 박수세요! 시작! 한번더 시작! 박수세요! 시작! 이게 공부에요. 현장이요. 지금 했던거, 선생님 연구는 깍고 했을때 눈을 안 마시치면 내 목옷으로 진단다운 하는거에요. 눈을 마시쳤는데 미술을 마시거나 엉뚱한 증거하면 여기서는 이상이 생긴거에요. 4번, 깍고깍고 4번 그 다음에 엉뚱한 증거에요. 그리고 손가락은 눈을 향해? 그래서 항상 나를 향해. 그 다음에 4번 신난다, 신난다. 그냥 서서 때는 막 낀거에요. 그 다음에 4번 때는 사랑의 인근. 사랑의 꼬셔! 그리고 나서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이것만 끊으면 돼요. 천년이요. 오늘 이렇게 합니다. 아셨죠? 책이 있으면 뭐해? 이렇게 생각나서 좋으세요. 우리 인명인 하나만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그렇게! 맞아요? 30대는 뭐해요? 20대는? 20대는? 너가 왔다 했던데? 10대는 너가 왔다 했어요? 어떤거가 왔다 했어요? 20대는? 30대는? 40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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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글렁글렁해야 된다고. 50대는? 20대는? 20대는? 이걸 놔두면 무엇을 주는 거예요? 아시죠? 60대는? 20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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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0대에요. 볼 때? 볼 때?